현대 엔지니어링이 글로벌 플랜트 시장에서 글로벌 탑티어 EPC 솔루션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채비에 나섰습니다. 엔지니어링 센터 2025년도 비전을 수립하고 독보적인 플랜트 엔지니어링 기업으로의 성장 전략을 취인한다는 계획입니다. 엔지니어링 센터는 플랜트 설계 기술력의 고도화와 각 공정별 설계 시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각 사업본부의 설계 인력을 통합해 지난 2017년도에 발족한 플랜트 설계 특화 조직입니다. 지난해 말 현재 전체 5,938명 가운데 약 25%인 1,500여 명의 인력이 엔지니어링 센터 소속으로 플랜트 분야에서 회사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조직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현대 엔지니어링은 엔지니어링 센터의 역량 강화가 플랜트 EPC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인식하에 회사의 본원적 경쟁력 재고를 위한 전략 지진에 나서게 됐습니다. 우선 2025년도 플랜트 설계 분야 비전을 올페이시스 엔지니어링 토탈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선포했는데요. 이는 모든 플랜트 건설 단계에서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관리하는 토탈 매니지먼트 역량을 고도화한다는 의미입니다. 비전 달성을 위해 엔지니어링 센터에 세 가지 전략 목표를 세웠는데요. 기본 설계의 적극 추진, 상세 설계의 강화, 비즈니스 엔지니어 육성 프로그램 실시 등입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은 현재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전사적인 경영 혁신 전략과 연계해 설계 분야의 혁신 및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글로벌 탑티어 EPC 솔루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이 이렇게 전사적인 비전을 세운 것은 아무래도 저유가 기조가 전세계적으로 상당 기간 지속되면서 플랜트 발주 규모도 정체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있는데요. 하지만 기술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기술 영업이 유일한 해법이겠죠. 비전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